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아지는 종이로 최애 포켓몬에 그려볼 거예요. 본격적인 작업 전 샘플을 해봤는데 조금 크네요. 그치만 새로 만들 샤미드는 사이즈를 조절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만들어볼까요? 도안은 알맞은 사이즈로 조절해 다시 뽑았어요. 작아지는 종이는 거친 표면이 위로 가게 해주세요. 도안을 따라 그리는 동안 흔들리지 않도록 사면을 테이프로 고정시켜줍니다. 그림은 집에 하나쯤은 모두 가지고 있을 볼펜으로 그려줄 거예요. 천천히 도안을 따라 그려주었어요. 이 부위도 그려주고 검정 부분은 볼펜으로 채워줍니다. 물의 돌은 라인만 따줬어요. 채색은 파스텔을 사용할 건데 파스텔로도 깔끔하게 채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붓에 물을 묻혀 발라주고 채색할 부위의 가운데에 파스텔을 칠한 다음 붓으로 파스텔을 펴바르듯 채색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색을 칠한 다음 음영을 넣어줍니다. 짠! 파스텔로도 채색이 아주 깔끔하게 되었어요. 이제 도안을 가위로 잘라줄게요. 가위는 이렇게 끝이 폭이 좁고 얇은 가위가 좋아요. 작아지는 종이를 자를 때 주의할 점은 가위 끝으로 자르게 되면 이렇게 깨진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백선을 두고 잘라준 다음 가위 중앙 부분으로 조심스럽게 잘라줍니다. 음... 자르고 뒤집어보니 채색이 너무 연해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파스텔로 조금 보충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븐에 넣고 250도로 오븐에서 10분 사이를 구워줍니다. 오... 잘 구워지고 있네요. 열이 가해지면 이렇게 오므라 들었다 다시 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살짝 휘어진 부분은 갓 오븐에서 꺼냈을 때 철자로 살짝살짝 눌러 평평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열기가 날아가 딱딱하게 변한 뒤 떼어주세요. 파스텔 가루를 물티슈로 1차 제거해줍니다. 물티슈로 닦아도 조금은 손에 묻어나기 때문에 마지막은 바니쉬를 발라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짜잔! 샤미드가 완성되었어요. 이 브이, 물의 둘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채 포켓몬을 만들어보니 뿌띠뿌실은 없지만 굉장히 뿌듯하네요. 어떠셨나요? 영상 중에 나온 포켓몬 도감도 메이킹 영상이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 세트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위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